안녕하세요 꼼새 tv 입니다 오늘은 2022년 첫 해돋이를 보러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공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산은 고어선 양천향교역에서 약 500여 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명당으로 소문이 난 곳입니다 시민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공산을 찾아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잠실 제일 어때 빌딩이 보입니다 나미산타워가 보입니다 해돋이 3분전 모습입니다 2022년 새해 첫날 해돋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첫날 해돋이 3분전 첫날 해돋이 3분전 첫날 해돋이 3분전 사람들은 첫 해돋이를 보고 어떤 소망을 빌까요 꼼새 tv 소원은 시청자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첫날 해돋이 3분전 해드릴 수 있는 층 3분전 1분전 시간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3분전 두근전 두근전 체력의 일주일 시간 10분 경과한 모습입니다. 월드컵 대교 주타위에 태양이 올라가있습니다. 겸재정선이 이곳 소왕류에 올라서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을 진정 선수하러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꼼수TV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봉산에 올라서 새해 첫날 해돋이 광경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꼼수TV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 광경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민연세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